기업 보철 가공용 공구 솔루션 T&M 시리즈 T&M 시리즈는 다양한 치아 보철 소재별 맞춤 제종을 적용함으로써 각 피 삭제에 대하여 최적의 공구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르코니아 가공에서는 다이아 코팅 제종인 ND3000, 메탈 가공에서는 PVD 코팅 제종인 PC2510, 웍스 및 PMMA 가공에서는 논코티드 제종을 각각 적용합니다. T&M 시리즈는 공구의 여유각과 경사각을 최적화하여 우수한 네마모성과 절삭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가공 성능을 보장합니다. 또한 탄젠실 커팅 엣지를 적용으로 라디우스와 외주 인선 연결 부의 단체를 제거하여 우수한 가공 면접을 제공합니다. T&M 시리즈는 볼 포인트 부의 저절삭 부화 인선 형상 적용을 통한 절삭력 감소와 웹사이즈 증개를 통한 공구 강성 보완으로 공구 수명 및 가공 면접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양화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 코로이의 새로운 시아포철 가공용 T&M 시리즈 코로이